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집사예요. 오늘은 2020년 6월 25일이고요. 어? 그리고 보니까 6.25네요. 오늘 6.25 기념일이네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0년 전, 그렇죠? 1950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7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비극적인 전쟁,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인 6.25가 일어났고요. 그로부터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그 후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뤄내서 잘 살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이 그동안 정말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걱정 없이, 별일 없이 또 배고프지 않고 풍족한 물자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애써주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아참, 아참. 근데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한 요즘 바빠가지고 한 4나흘 제 채널에 못 들어와봤죠. 일요일 날 영상 올려놓고 그리고 월요일 날 구독자가 950명이 되셨네. 이제 거기까지 확인했고 50분만 더 모이면은 이제 나도 구독자 1,000명. 이제 실시간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구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오늘 들어와봤더니 어, 불과 사흘만에 50명이 또 늘어나셔가지고 정확하게 1,000명. 1,000명. 1,000명이 됐어요. 구독자 1,000명. 와,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죠. 뭔가 이렇게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어, 그렇게 이제 그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어, 구독자님들이 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은 안 하더라도 또 시청도 해주시고 댓글도 또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제가 꾸준히 어, 달팽이집사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다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직 제가 준비가 한 다음 주쯤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 구독자 1,000명 기념 영상은 오늘 아니고요. 조만간, 예, 구독자 1,000명 기념 영상 한번 만들어 보긴 해야겠죠. 어, 좀 특별한 걸 기획해 놓고 있긴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랑 친한 고양이 집사님들 있잖아요. 예, 저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어, 제 영상에 좀 자주 등장해 주는 토미하고 나오미 집사님이 계시고 또 이제 같이 또 우리 친하게 지내는 분이 또 있어요. 제 영상에서 그때 한번 발로 출연해 주신 분이 있어요. 발만 나으셨던 분이 있는데 소금언니라고 있어요. 소금이라는 고양이를 키우는 거죠. 어, 소금이라는 멋진 고양이를 키우는 소금이 언니가 직업이, 이 보컬, 그러니까 가수 그쪽이에요.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보컬 선생님이신데 어, 우리 보컬리스트인 소금언니가 달팽이 집사 구독자 천명되면 이적의 달팽이 예, 여러분 이적의 달팽이 아세요? 이제 모르시면 이거 영상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어, 달팽이 치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검색을 하시면 달팽이 집사가 안 나오고 이적의 달팽이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오래된 노래지만 또 아주 좋고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고 막 이런 달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 저는 별로 불러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적이라는 가수가 남자분이죠. 정말 노래 잘하시는 가수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이렇게 휩쓸었던 패닉이라는 2인조 남성그룹 그중에서 이제 한 명 이제 이적이라고 노래 엄청 잘 부르시는 가수분이 어, 달팽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 노래가 정말 좋아서 전국민이 이제 사랑을 해주고 지금까지도 불리우고 있는 그런 노래죠. 노래방 가면 있어요. 노래방 가서 달팽이 검색해보세요. 모든 노래방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노래를 어, 그 천명 기념으로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빨리 소금언니한테 이 영상 촬영 끝나고 전화해야겠어요. 나 구독자 천명 됐으니까 공연 언제 해줄 거냐. 어, 그래서 그 공연 장면을 이렇게 찍어서 어, 구독자 천명 어, 기념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기념 영상은 기다려주세요. 일단 저하고 그 소금언니하고 시간이 좀 맞아야 돼요. 둘이 시간이 맞고 그 다음에 또 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소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어, 그래서 달팽이 관련된 노래들을 막 열심히 찾으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벌써 그 축하하는데 무려 5분이 지나갔어요. 6.25 기념해야지 어, 구독자 천명 축하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또 5분이 후딱 지나가네요. 우찌 이렇게 시간은 잘 가는가. 자, 오늘의 주인공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롤로 비온다 롤로 비온다라는 상추를 한번 리뷰해 볼 거예요. 아, 롤로 비온다 상추 말고도 저는 좀 특이한 상추들을 이미 리뷰를 올려놨어요. 카이피라 라든가 뭐 이자트릭스 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특수한 채소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 상추 종류예요. 그래서 상추들에 대한 리뷰인데 이번에 또 롤로 비온다라는 상추가 있기 때문에 또 달팽이집 쌀으로서 상추란 상추는 다 먹어봐야겠죠? 리뷰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무농약으로 재배했대요. 정말 깔끔하게 재배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무농약이라도 한번 좀 씻어먹고 헹궈먹는 게 좋겠지요. 빡빡 씻을 필요는 없더라도 그래도 한번 깨끗이 씻어 먹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롤로 비온다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네요. 롤로 비온다는 입 끝이 꼬불꼬불 모양을 가진 오 발음이 셌어.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다시 롤로 비온다는 입 끝이 꼬불꼬불 모양을 가진 유럽형 꽃상추입니다. 아 꽃상추래요. 아쉽네. 유럽형 꽃상추 아삭한 식감을 가진 롤로 비온다는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해 쌈용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됩니다. 주로 이게 유럽에서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유럽엔 이런 좀 특이한 상추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널리 퍼져서 잘 먹고 있는데 이거는 샐러드로 정말 많이 먹는 이런 꼬불꼬불한 모양의 상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쌈으로 먹어도 되고 그쵸 한국 요리는 역시 쌈이죠. 쌈 싸먹어도 되고 샐러드로 먹어도 되는 그런 롤로 비온다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 롤로 비온다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여기서 잠깐 잠깐 씻기 전에 모양 한번 또 자세히 보여드리고 가야겠죠. 그냥 씻지 말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두 개 뭐라고 하죠? 두 개의 줄기? 두 개의 덩어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돼 있는데 한번 케이스에서 꺼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하나를 꺼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마치 무슨 드레스 같네요. 중세 유럽의 드레스 같아요. 자 그런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의 정말 꼬불꼬불한 끝부분이 그리고 상추입니다. 그럼 이제 씻어가지고 올게요. 생긴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깨끗한 접시 위에 씻어가지고 온 롤로 비온다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달팽이들이 키우기 전에는 이런 이름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채소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사실 이렇게 마트 가면 새로운 채소 같은 거 있어도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달팽이를 키우고 나면서부터 달팽이들한테 매번 또 좀 색다른 식단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거 없을까 이번에는 뭘 줘볼까 이제 그러다가 저도 또 같이 이제 먹기 시작하고 샐러드 저는 샐러드로 해서 먹거나 다른 음식으로 해서 먹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더 새로운 채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상추만 먹어도 맛있죠. 그냥 아무 상추나 먹어도 맛있는데 이런 종류의 조금 종류가 다른 특수한 상추들 같은 경우에 또 그 상추만이 가지고 있는 식감 이라든가 약간의 다른 맛 그 맛이 그 맛이 긴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차이를 비교해보는 게 재미있더라구요. 일단 그럼 롤러비온다 하나 제가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이파리가 부드럽네요. 부드럽다. 이거 달팽이들 좋아하겠는데요. 정말 부드러워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상추 종류의 그런 식감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식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쓴맛은 전혀 없구요. 어떤 사람은 롤러비온다가 쓰다는 분도 있는데 전 전혀 모르겠어요. 부드럽고 순한 맛입니다. 전반적으로 음 이거 좋은데요. 하나 더 먹어봐야겠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이거는 샐러드 해서 먹어도 되고 다른 상추들 이랑 다 똑같이 샌드위치 햄버거 쌈 그 어디에나 다 어울리겠습니다. 이걸로 쌈 싸먹어도 정말 맛있겠는데요. 음 일단 롤러비온다 합격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롤러비온다 꼭 사드세요. 이렇게 맛있는 거 저 혼자 먹을 수 없죠. 우리 아이들 데려와서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오늘 시식을 담당할 달팽이는 1호와 엘리자베스 까민이에요. 까민이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실래요? 1호가 형인데 그쵸? 2개월 먼저 태어난 1호가 형인데 비해서 까민이가 요즘에는 역전을 하고 있어요. 1호야 1호가 지금 까민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1호 폐각이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1호 폐각이 아니요. 까민이 폐각이 말이 잘못 나왔네요. 지금 여기가 2개월 먼저 태어난 달팽이 인데 지금 1호는 상대적으로 까민이에 비하면 작아보이네요. 워낙 얘가 이 친구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먹는 거 주면 그냥 진공청소기 우리 까민이는 진공청소기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전부 다 자 어쨌든 그러면 1호와 까민이에게 롤러비온다를 시식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친구 먹을 준비 됐나요? 어떻게 좀 먹어볼 줄 잠깐만 어머 둘이 어머 왜 일어나요? 방송 중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먹방 찍는 날이에요. 두 사람 아니 두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이 아니 두 팽이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먹을 준비 하시고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어이구 참 애정표현을 하네요. 아주 반갑대요. 예전에 1호가 엄청 크고 엘리자베스 까민이 처음 와서 되게 작았을 때 그 영상도 이제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때는 아주아주 작은 까민이가 1호형 위에 올라가서 놀고 이랬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1호 폐각이 올라와도 까민이는 진짜 진짜 요만큼 혹달린 것처럼 작았었거든요. 이젠 얘가 더 커졌어요. 까민이가 아주 폭풍성장 이게 바로 폭풍성장이죠. 까민이는 폭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폭풍성장하는 우리 까민씨 어디 롤러비온다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좀 평가해 주세요. 네네네 드셔보세요. 네 음 우리 1호 벌써 먹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눈자루 눈자루 눈자루가 관전 포인트 눈자루 보면 맛있는 걸 먹을 때 특유의 이렇게 아래로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까민이도 바로 먹기 시작하네요. 네 예전에는 되게 새침 떨고 뜸들이고 먹더니 요즘은 조금 그래도 음식을 보면 바로 먹기 시작했어요.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요 친구가 까민이도 눈자루가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네요. 맛있나 봐요. 둘이 맛있게 먹네. 달팽이를 키울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팽이 키우시는 다른 분들도 하시는 말씀인데 달팽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달팽이들이 오물오물 거리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힐링이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고 있으면 달팽이들한테 먹을 거 주고 먹는 모습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우리 1호하고 까밍이가 방금 전까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롤러비온다를 주니까 이제는 서로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죠. 오로지 관심사는 맛있는 채소뿐 진짜 잘 먹죠.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채소 달팽이들한테만 주지 마시고 이렇게 신선한 채소는 꼭 집사님들도 그리고 집사님의 식구들도 꼭 다 같이 드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 많아도 채소에 들어있는 그 채소만의 에너지라 그럴까요? 그걸 좀 약간 유식한 말로 파이토에너지라 그러는데요. 네 그 에너지만한 게 또 없다고 합니다. 파이토에너지 즉 식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여러분도 달팽이들한테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좋은 신선한 채소 사셔서 사람도 먹고 또 달팽이들도 먹고 같이 먹고 같이 건강해져요. 물론 과일에도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과일은 당분이 워낙 많으니까 과일만 많이 먹으면 당분이 과다가 되잖아요. 채소는 당분이 적기 때문에 채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런 채소요. 이런 종류의 채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분이 과다 해질 염려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이로 보세요. 지금 가까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가까이서 보자면 이로는 너무너무 맛있게 먹다 못해 지금 더듬이가 막 짧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눈을 꼭 감고 너무 맛있어서 맛을 음미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언제나 맛있게 먹는 표정은 이런거다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자베스 까밍이고요. 둘이 이렇게 먹는 모습 정말 귀엽네요. 기념 촬영이라도 찰칵 해주고 싶은 너무너무 귀엽게 둘이 함께 먹는 모습 네 여기까지 오늘 롤러비온다 리뷰하고 먹방이었습니다. 매우 간단한 리뷰였네요. 그리고 달팽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감상하셨고요. 네 꼭 롤러비온다가 아니더라도요. 네 그 어떤 채소라도 괜찮고요. 또 제가 늘 항상 받는 질문 이거는 달팽이한테 줘도 되나요? 저거는 달팽이한테 줘도 되나요? 그러는데 채소종류 과일종류는 웬만하면 다 주셔도 됩니다. 안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되는 것만 굳이 얘기하자면 채소 중에서 굉장히 강한 맛이 나는 채소 있죠? 예를 들면 파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되겠죠? 그런 거는 달팽이들 주지 마시고요. 주셔도 어차피 안 먹을 거예요. 도망갈걸요? 너무 강해서 그리고 깻잎 깻잎도 맛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깻잎은 잎채소이긴 하지만 달팽이들한테 주셔도 거의 안 먹습니다. 가끔 먹는다는 달팽이도 있긴 하지만 그런 종류의 향신료로 쓰이는 아주 맛이 강력한 그런 채소가 아니라면 다 주셔도 되고요. 과일도 지나치게 신과일 빼고는 또 다 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채소하고 과일 주실 때 다들 아시죠? 달팽이들한테 준 다음에 그냥 통에다 넣어놓고 하루 이틀 계속 두시면 안 되는 거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금방 상하고 시들어버리고 벌레가 꼬입니다. 특히 과일은 더 빨리 빼주셔야 되고요. 이런 종류의 채소를 넣어주신 다음에는 달팽이들이 다 먹었다 싶으면 빨리 빼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하루 넘기지 마시고 12시간 안에 더 빠르면 좋겠죠? 그냥 6시간 안에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 채소하고 과일이 쉽게 부패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주의사항만 지켜주신다면 달팽이들한테 채소하고 과일을 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참 댓글에 제가 답글 늦게 다 알아들여도 좀 기다려주세요. 요즘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진짜 과거에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댓글 달리던 때 하고는 비교가 비교가 안되네요. 정말 항상 달팽이 집사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대화 계속 이어나가요. 진짜로 안녕 빠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